무능함의 직업윤리 문제마저 드러낸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문제와 함께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내홍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주장 손흥민 등 핵심 선수들이 이강인과 벌어진 충돌로 인해 대표팀 보이콧을 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팀 사정을 아는 축구계 관계자는 손흥민과 이강인 간에 벌어진 상황을 전하면서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등 대표팀 핵심 선수들이 이강인이 어매치에 선발되면 보이콧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며 아시안컵 이후 대표팀이 최악의 상황에 부닥쳤다고 전했습니다. 본인이 초중고대 프로위부까지 했다고 밝힌 글쓴이는 대표팀의 친한 동기 및 건너 선배가 있는데 그 중 한 명한테 조금 전 직접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전날 저녁을 먹음 이때 탁구를 치다 저녁 먹으러 온 인원들이 있는데 얼른 먹고 다시 탁구 치러 가려고 허겁지겁 먹음 주장이 다들 다 먹고 미팅 좀 간단하게 하자고 착석 좀 헤이스라함 이때 탁구 인원들은 쌩까고 탁구를 치러 감 고참들이 몇몇 어디 갔냐 해서 탁구 치러 간 것 같다고 함 불러오라 함 막내가 이들을 불러옴 고참들이 뭣들 하는 거냐고 말 못 들었냐고 언성 높임 탁구 인원들은 못 들었다라고 말을 함 진짜 못 들은 건지는 잘 모름 짠 고참이 장난하냐 니들만 못 들었다는 게 말이 되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럼 뭐냐 함 탁구 인원 중 한 명이 진짜 못 들었는데 못 들은 걸 못 들었다 하지 그럼 뭐라 하냐면서 개김 그같이 언성 높이면서 별것도 아닌 걸로 뭐라 하냐고 하면서 그냥 가자라고 하면서 다시 탁구 치러 가려함 탁구 참 몇이 일어나서 소리치면서 그들을 붙잡음 탁구 상황에서 격하게 뿌리치면서 치고 박는 게 아닌 몸싸움 정도로 번짐 주장 급하게 말림 그 와중에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한 선수 몸에 짓눌림 스티라시가 퍼지고 손흥민이 이강인을 제외시키라 했단 썰이 돔 이것은 사실이 아님 탁구 참 몇몇이 코치진과 대화를 통해 개인 능력을 떠나서 팀워크를 해치는 이런 상황에 대해 배제를 할 필요성에 대해 어필함 사실 이번 일뿐 아니라 그간 훈련과 생활을 통해서 고참들이 많이 쌓였던 게 있었음 그 외의 와중에 손흥민이 그건 절대 안 된다함 저 나이에 그럴 수 있고 우리가 품어줘야 한다고 실수할 수 있다고 다시 이런 일만 없게 하면 된다고 함 손흥민이 본인도 화가 많이 났겠지만 다음 경기를 위해서 직접 사과하고 화해시킴 그러나 고참들은 형식상 풀었지만 속으로 다 턴 건 아님 평소에도 아예 대화를 안 하는 부류들이 나뉘어져 있다함 그 결론은 손흥민이 누굴 제명시켜라 빼라 이런 찌라시는 절대 사실이 아님 이날 영국 더선은 손흥민이 아시안컵 탈락 전날 팀 동료와 몸싸움을 벌이다 손가락이 탈골됐다며 한국 선수들이 요르단전을 앞두고 저녁 식사 때 다툼을 벌였다 일부 젊은 선수들이 식사 후 탁구를 즐기기 위해 자리를 뜨려고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팀 결속의 기회로 삼아야 할 식사 자리를 일찍 떠나는 선수들에게 불만을 드러냈다고 손가락을 다치게 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보도가 국내에 알려진 뒤 대한축구협회도 일부는 사실이라며 인정했습니다 결승 진출을 향한 중요한 시점에서 팀이 완전히 망가졌죠 원팀이 되어도 부족한 상황에서 핵심 멤버들의 충돌로 팀 케미스트리가 무너진 채 경기에 나선 것입니다 유효 슈팅 하나 못하고 졸전 끝에 요르단의 0대2로 패하며 결승에 오르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도대로 이강인 등 젊은 선수들이 탁구하러 가려고 하자 손흥민이 불렀다 이강인이 되들자 손흥민이 이강인 멱살을 잡았다며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을 다쳤다고 했습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이날 이강인과 서령우 등 일부 후배가 저녁 식사를 먼저 끝내고 호텔 내 휴게 공간에서 탁구를 치자 내일 경기가 있으니 컨디션 관리를 위해 휴식을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탁구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선 코치들이 4강전 데뷔를 위한 미팅 중이었죠 그런데 탁구를 소란스럽게 치던 선수들이 따르지 않자 손흥민은 후배들을 식당으로 불러 다시 얘기했습니다 대화가 말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손흥민이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강인도 손흥민의 멱살을 주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게 축구협회의 설명입니다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이강인은 주먹도 휘둘렀는데 손흥민이 피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자신을 말리던 대표팀 다른 선수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탈구됐다고 하는데요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강인이 선배이자 주장인 손흥민에게 도를 넘어서는 말을 했다 선배로서는 듣기 거북한 말을 했다 이에 화가 난 손흥민이 이강인의 멱살을 잡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강인은 손흥민에게 코치들도 아무 말 안는데 왜 내 휴게시간을 방해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상황이 진정된 뒤 고참 선수들이 이강인에게 선후배로서의 예의를 지키라고 훈계하자 이강인이 고참 선수들에게 대들었다며 대표팀 선배들과 이강인 간의 충돌이 계속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유럽에서 뛰고 있는 한 선배가 얘기하자 내가 그만두겠다며 반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손흥민을 중심으로 선수들 전체가 모여 얘기를 했고 상황은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대로 무너진 대표팀이 하룻밤 사이에 정상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었죠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한 지도자는 대표팀 동료들끼리의 유대감이나 선후배 사이의 위계가 어느 순간부터 많이 무너졌다 유럽 리그의 이름 있는 팀에서 뛰는 선수들이 늘면서 서로 굽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이 있은 뒤 대표팀 내 고참급 일부 선수는 요르단과의 준결승전 출전 명단에서 이강인을 제외해달라고 클린스만 감독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그런 행동은 없었던 걸로 안다며 손흥민 등 선수들이 이강인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 대표팀에 이강인을 뽑으면 보이콧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강인은 손흥민과 함께 요르단전에 선발로 출전했고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손흥민은 요르단에 패해 4강에서 탈락한 뒤 제가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감독님이 저를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이 발언을 두고 축구계 내부에선 이강인과의 다툼 고참 선수들의 요청에도 이강인을 요르단전 선발로 출전시킨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대표팀 선수들 간의 편가르기 파벌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내파 해외파 간의 보이지 않은 선극기로 감독의 해외파 선호가 빚어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경기를 앞두고 선수 간의 충돌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대표팀 내 갈등이 이강인과 손흥민 사이에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대회 내내 선수들은 나이별로 따로 노는 모습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 그룹을 지어 훈련할 때 선수들은 같은 무리끼리 어울렸습니다 이강인설 영호정 우영호 현규 김지수 등 어린 선수들 손흥민 김진수 김영권희 재성 등 고참급 선수들 그리고 황희 찬황인범 김민재 등 1996년생들이 주축이 된 그룹이 각자 자기들끼리만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나이로만 분열된 게 아닙니다 해외파 국내파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터너먼트 경기를 앞둔 훈련에서 한 해외파 공격수가 자신에게 강하게 몸싸움을 걸어오는 국내파 수비수에게 불만을 품고 공을 강하게 차며 화풀이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와 관련 이강인 선수는 개인 소셜미디어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라 써야 했는데 축구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죄송스러울 뿐이라며 앞으로는 형들을 도와서 보다 더 좋은 선수 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공은 축구협회에 넘어갔습니다 축구협회가 빠르게 수습하지 않으면 당장 3월에 있을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3, 4차전 준비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축구협회는 15일 아시안컵 결과를 평가하는 전력강화위원회를 여는데요 지난 10일 자택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한 클린스만 감독은 화상으로 참여해 또다시 재택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몽규 회장 등 축구협회 집행부는 클린스만 감독 거취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SNS를 통해 퍼진 대표팀 관련 찌라시는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찌라시에는 대표팀 선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당시 벌어진 상황이 적혀 있었으나 해당 내용대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